시간 있는 사람은 될까요?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팬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이 아예 알 수가 있어 남편이 고문인데 여기 한국에 열심히 하시니까 여기는 신방동의 냄새나는 것도 맹혈해지고 뒤에 대본 다 그런 거 말씀하셔서 다 해줘야 돼 네 너무 이상이니까 5년이 일을 안 했어 일을 안 했어 5년이나 5선이나 했는데 그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아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알고 있는데 파이팅 없이 아프지 마시고 건강 생기시는 잘 저를 봐서라도 우리 황정아 후보님을 좀 도와주세요 네 모임만 투표하는 날 가득할 거 아니라 가족이 많이 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좀 해가지고 월등한 우리 이번에 황정아 후보님이 전국적으로 1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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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절실하게 필요한 타이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연길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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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